신성 델타테크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 많이 하고 계시는 주주님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자 그런데 일단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게 오늘자 좀 많은 하락분이 나온건 맞아요 그런데 이거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게 있어요 결국은 특허가 나와야 본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날짜에 우리 매도한 근거는 뭐에요 같이 하시는 분들 영상보신 분들 다 이 날짜에 매도하셨을거라 믿어요 우리가 이때 근거는 뭐에요 특허 전까지는 신규 자본이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다 그런 만큼 일단 올라섰을 때 매도세가 많이 출연할 수 있으니 61선 넘으면 고점신호 반드시 나오고 물량이 소화되는 과정이 나올거니 우리는 이 구간에서 매도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어때요? 특허가 나온건 아니죠 나온건 아니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지금 저항대를 맞았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 되는건 뭐에요? 지지를 찾으러 가야겠죠 지금 지지테스트를 받는 과정에서 5일선이 오늘 미끄러져 내리면 제가 21선 충분히 닿을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21선이 지지선이 맞는지 확인하러 내려가는 과정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하나 나왔어요 거래량이 보이세요? 거래량이 굉장히 말랐죠 없는 거래량인데 지금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하는건 뭐에요? 결국은 지금 세력이 감도를 테스트하는 중이다 라고 밖에 보이지 않아요 어떤 감도 테스트냐 라고 하면 결국은 지금 세력의 입장은 그걸 것 같습니다 5만4천원이 뚫으면서 여기서 소화과정이 일어났던 한 번이 있었던 만큼 지금 차트를 좀 크게 볼게요 자 크게 보면 결국은 우리가 중요했다라고 하는건 이 21선도 맞는데 지금 각 저항이 걸렸었던 강한 저항대를 보유하고 있던 7만원 구간과 지금 구름대상에 많은 매물대가 걸쳐져 있는 이 5만4천원 이 두 구간대가 제일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세력의 생각은 뭐에요? 5만4천원까지 한 번에 넘어가겠다요 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신호들에서 답은 다 나온 상황이에요 자 거래량이 많이 나왔는데 윗고리를 많이 달았다라는 것 자체가 매도가 더 우위였다는 거죠 매수보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 거래량이 터진 이유가 신규 자본의 유입 때문에 새로운 자본이 유입이 되면서 지금 거래량이 터진 상황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져나온 상황이 됐다라는 거고 그 소리는 뭐다? 결국은 지금 상단에 있는 매물대가 던져지고 소화되는 과정이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세력은 모를까요 이거? 알죠 당연히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게 얘네들은 인정해야 되는 건 심리전의 달인들이에요 즉 지금 이런 차트를 보고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어떠한 생각 어떠한 심리를 갖고 있다가 뻔히 알고 있는 애들이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오늘자의 은봉 뭐에요? 거래량이 없으면서 은봉이에요 자전거를 통해 일부러 지금 주가를 낮추면서 한 틱씩 이 공간에서 나오는 물량대가 있는지 지금 투매물량을 받아 먹겠다는 심산인 거고 그러다 보니 지금 투매물량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는다는 판단인 거고 그만큼 계속해서 낮춰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낮춰보면서 투매물량 어디까지 안 나오나 보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적으면서 변동성이 큰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왔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지금 세력이 감도를 테스트한다는 게 뭐에요? 항상 세력이 감도를 테스트하고 나서 일어나는 상황이 있어요 어?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매물대 없고 던질 물량 없다는 거네? 상승 왜? 이 구간대가 없다라는 건 반대로 자기들이 올릴 때 비용을 안 쓰고도 올릴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는 거고 비용이 적게 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단기간에 지금 상승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 잡을 수 있는 저점 부근에 왔다라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61선 넘어가는 이 부근에선 당연히 매도가 나와야 되고 내려오고 나면 저점에서 반등 나오면 우리는 매수를 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그럼 뭐 해야 될 때요? 매수를 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특허청, 이 특허를 관건으로 결국은 거절되면 하락 등록되면 상승이겠죠? 뭐 그것까진 다 알고 있고 등록의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단언컨대 지금 상황에서 특허에 대한 아무런 액션이 없었는데 상승이나 하락이 나온다? 거짓 상승이고 거짓 하락이라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목요일날 알게 됐잖아요 목요일날 상승이 결국은 진짜의 상승이었나요? 결국 그냥 61선 걸치면서 61선 위에서 소화 과정을 일으키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고 오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밑에 구간에서 이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버텨라고 말을 하고 있는 세력인 거고 우리는 반대로 마음 튼튼히 먹고 하셔야 될 게 이거에 대한 어떠한 악재나 호재가 있지 않은 이상 움직이는 거는 결국은 세력의 움직임 자전거래를 통한 투매물량의 발생일 확률이 높은데 반대로 말할게요 이 특허청에 대한 정보를 누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냐라고 하면 다 똑같아요 솔직히 왜냐? 등록되는 순간 등록결정서 나오는 건데 등록되기 전 상황에 등록할 거다를 알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 만큼 오늘자 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매수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매수 기회가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21선에 붙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부터 중요해요 21선을 딛고 반등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21선이 일시적으로 뚫릴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기다리시면 분명히 올라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땐 우리는 안전하게 하려면 이 21선 위에서 반등점이 나오는지까지 확인하고 매수를 하시는 게 안전한 타점이고 21선 밑으로 내려갔는데 매수를 한다? 가능은 해요 근데 조금 리스크가 많은 만큼 좀 안전하게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낮은 타점으로 좀 타점에 대한 도움 받으면서 안전한 타점으로 좀 수익을 크게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큰 상황이 신성델타테크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조금 이득을 많이 못 봤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변동성에 대해서는 좀 같이 대응하면서 저랑 같이 하면서 좀 수익을 크게 올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4892-9671 이 번호로 신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비용 드는 건 없어요 무료인 대신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일단 지금 매수 타점 집중할 겁니다 단순해요 일단은 지금 제가 보는 뷰는 그래요 특허 나오면 좋죠 빨리 나오면 좋은데 우리 입장에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급할 이유 하나도 없다라는 거고 결국은 특허 나오기 전에도 지금 변동성 가져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고점에선 매도하고 저점에선 매수하면서 우리의 물량 그냥 차근차근 뜰릴 생각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물량들이 언제 빛을 발하냐 특허 나왔을 때요 특허 나오고 나면 이제부터의 상승은 거짓된 상승이 아니라 진짜 상승이겠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처럼 윗고리를 다는 모양이 아닌 위로 상승 추력을 강하게 발생시키는 N자형 상승이 나올 텐데 이때는 우리가 매수하고 싶어도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즉 철저하게 보유자의 영역인 만큼 이 전까지 물량 준비 최대한 열심히 도와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수익 내드릴 건데 비용 드는 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료인 대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단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라이브를 자주 하죠 라이브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큰 욕심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될 단계는 정해져 있어요 분명히 18만 5천원이 넘어가고 나서 계속 엄청난 상승을 하다 보면 큰 상승이 나온 만큼 큰 조정이 나올 텐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 최고점에서 매도할 생각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전까지는 물량 모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욕심 부를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만큼 제가 말씀드린 매도 타점 매수 타점만 잘 따라오셔도 수익 충분히 크게 나고 물량 충분히 많이 모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타이밍 놓치면 그게 더 손해가 심해요 그런 만큼 다들 아시잖아요 올라갈 때도 수익 보는 사람 따로 있고 내려갈 때도 수익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내가 좀 수익을 크게 보고 싶다 언제든지 저한테 신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랑 같이 하면서 제가 수익 얼마나 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일단 속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반대로 생각하면 그거죠 지금 세력의 의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결국은 그래요 세력 입장에서도 보면 이 특허가 언제 나온다는 아무도 모른다 했어요 그런데 등록은 무조건 된다라고 결정을 지은 상황이고 결정 지었으면 뭐 해야 돼요? 지금 최대한 개미를 털어내야겠죠 지금 그 과정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 안 남았다라고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이 5번 특허가 중요해졌죠 5번 저저항 세라믹 화물 초전도체를 포함하는 이란 문구가 삭제가 됐습니다 왜? 우리 소명서에서 그 문구 삭제하겠다라고 했고 그게 수율이 되고 그거에 대한 보정서가 보정 승인이 간주가 되면서 이름이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얘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정보제출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화환터명구소의 모든 특허는 익명으로 투고가 되게 돼 있고 그런 만큼 익명인지라 이거 출원인 확인이 안 돼도 일단은 정보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 그게 일단은 지금 보정서랑 성행서를 보낸 게 AIP 법인이죠 이 AIP 법인에서 마지막 특허 정정을 위해 정보제출서를 보냈다라는 시나리오가 하나 그게 아닌 제3의 누군가가 정보제출서를 보냈다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가 조금 더 우리한테는 안 좋은 상황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만약에 이 정보제출서를 AIP가 보냈다라고 하면 일단 AIP 입장에서도 좀 특허 출원의 시기는 최대한 조율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일단은 특허 같은 경우는 지재권에 관련된 거고 결국은 우리가 50년을 보장을 받는 건데 이 50년의 지재권에 대해서 특허의 우선권은 출원 기준인데 지재권은 등록 기준이란 말이에요 즉 일단은 등록의 절차를 최대한 미룰수록 등록결정서가 늦게 나오고 그렇다고 하면 등록이 되는 수순까지도 늦을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이 이유까지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단 이 시나리오대로라고 한다면 이 정보제출서가 수리된 기준으로 해서 또 어느 정도 시위를 잡아먹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일단은 이게 제3자에 대한 투고다라고 했으면 일단 보정서랑 소명서가 지금 출원이 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게 결국은 답변을 등록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하면 등록이 결정된 상황에서 나오는 정보제출서에 대해서는 반송이 됩니다 즉 그런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등록 절차가 빨리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 사실 두 번째 시나리오길 빌기는 해요 근데 첫 번째도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근데 그 상황에서 저는 늘 말씀드리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 중요한 거는 뭐냐라고 하면 특허는 결국 등록이 될 거고 이 이후 상황들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논문에 대해서 시제품에 대한 관련된 아니면 이 물질에 대한 논문이 나오면서 결국은 초전도성을 인정받는 흐름까지 가야 이게 우리가 말하는 초전도체 LK-99가 되는 건데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얘는 빨리 되고 이 과정이 굉장히 길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렇죠 LK-99 구리치안나 마파타이트입니다 이거 사실상 그냥 단품으로 보면 부도체예요 부도체 그런데 황해 홀드핑을 통해서 박막 구조의 초전도성을 일궈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런 만큼 우리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면 종이로 철을 자를 수 있대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종이로 철을 자르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어요 종이는 사실 어떠한 특수한 처리를 하면 금속이 될 수 있대요 네 맞아요 미친 소리죠 근데 그 미친 소리를 사실은 LK-99도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진짜로 종이로 철을 자를 수 있으면 이건 특허 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빠르고 이걸 증명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반대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게 결국은 지금 이 논문이랑 인정을 되는 데에선 APS에 지금 논문 게재가 됐죠 이거 자체가 지금 미국 물리학회가 LK-99의 초전도성을 인정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네이처지에 지금 공식 게재가 됐죠 네이처지에 LK-99 관련 논문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APS에 올라간 미국 물리학회에 올라간 논문에서 LK-99의 재현성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실험 논문을 쓰겠다라고 한 만큼 지금 재현성도 확실히 확보를 한 상황이고 제일 문제는 LK-99는 외부 재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종이 얘기를 하면 종이로 철을 자른다고 했는데 다른 데서 하니까 다 안 되는 건데 갑자기 중국 논문이 어 너네 말대로 해보니까 되긴 된다 라는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본격적인 결국 주식하는 이유 뭐야 시세를 받기 위해서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대폭등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저저항체 LK-99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초전도체 LK-99가 필요한 거고 이 초전도체 LK-99 때 18만 5천 원을 넘어가는 순간 대폭등이 일어난다까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저항체 LK-99의 특허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사실상 특허가 나왔어도 오르는 상승분이 우리의 기대만큼 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고 이 논문 인정을 받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주가를 회복해 나갈 가능성이 높았는데 우리가 하나 모르고 있던 거 잊고 있던 거 하나 특허가 안 나왔다고 해서 논문이 진행되지 않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 특허 다음 논문 다음 인정이 아니라 결국 특허 논문 같이 진행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대폭등을 기다릴 때까지의 시간은 차이가 있다 없다? 특허가 언제 나오든 없다 자 왜냐? 여기서 특허가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쳐요 근데 여기서 이만큼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논문의 시간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즉 그런 만큼 특허도 등록 수순으로 밟고 있는데 전혀 걱정하실 거 없고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만큼 일단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좀 기대감이 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시나리오대로라면 수요일 날까지 등록에 나올 확률이 높은 만큼 지금 상황에서 뭐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이 제일 저점 부근이잖아요 이 부근인 거 우리 두 번의 바닥으로 확인도 했고 다시 한 번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중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뭐해야 돼요?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좀 더 지루하실 수는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지금 여기서 내가 5만원에 매도하고 나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나갔겠죠 우리 지금 이것 때문에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지금 올라가는 흐름에 차익실현문 다 받으면서 우리 결국은 좀 큰 수익 나의 계좌 좀 많이 불려보자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했을 땐 결국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8만 5천원에 닿았을 때까지 누가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가 싸움에서 18만 5천원까지 닿는 시간이 똑같다고 하면 결국은 돌아나가는 흐름일수록 내가 저점 매수 기회가 높아지는데 오히려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심지어 시세 안 준 거 아니잖아요 저번에 매도 우리 했잖아요 그런 만큼 지금은 좀 매수에 집중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만큼 이제 앞으로의 흐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에 반등부터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솔직한 생각으로는 다음부터는 여기보다 저점은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이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지금 마지막 저점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 좀 타점에 대한 도움을 받으면서 나는 좀 이 수익을 극대화하고 이 기울기를 모두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혼자서 좀 대응하다 보니까 아쉬운 결과들이 많이 나와서 이번엔 저랑 좀 같이 하면서 좀 큰 수익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신성이라고 언제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비용 받는 거 없다라고 했어요 대신에 고생한다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지금 수급적으로도 재료의 시기상으로도 무조건 지금 상승이 나오기 직전 부근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런 만큼 여기서 저점 누가 더 많이 찾냐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수익 얻을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상황에서 수익 조금이라도 더 얻고 싶다 좀 같이 하면서 큰 수익 계속해서 받고 싶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그러면 드릴 수 있는 도움 모두 드려서 이 종목에서 큰 수익 꼭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위해서 좀 선물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어떤 선물이냐고 하면 라이브 방송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언제마다 아침마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라이브를 하고 나서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좀 발빠른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뿐만 아니라 제일 많이 고민은 그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주식하면서 왜요? 수익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수익 보려고 하는 만큼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좀 내가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장 시작 전에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좀 분석도 해드리면서 또 종목 같은 경우 진짜 좋은 종목 있다라고 하면 제가 보통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데 이게 좀 호응이 좋아서 같이 참여하셨으면 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밤새워 가면서 분석도 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기업 탐방도 가면서 준비한 종목들이에요 그런 만큼 목표가 5%, 10% 상승하는 거 가지고 말도 안 해요 기본적으로는 상한가 한 번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못해도 2번, 3번, 2연상, 3연상 정도 나오는 재료들로만 추려서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주주님들한테 호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하셔서 발 빠르게 대응도 하시고 종목도 받아가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라이브 했던 영상을 잘 한번 보여드리면 그래서 오늘은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고요 참여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을 예정이거든요 그런 만큼 오늘자도 굉장히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 저번 하이트론처럼 큰 상승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이 의아할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지금 8시 11분이니까 시외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구간을 좀 확인해 주세요 어느 구간이냐면 지금 제가 표시한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을 넘어가야 돼요 9,300원 넘는다 무조건 매수하세요 지금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더 밑으로 흘렀다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구간 넘어가면 상승 확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미 매집은 된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강한 상승 나올 거니까 이번에도 준비하셔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종목 이름이 영풍정밀이거든요 영풍정밀이 자, 영풍정밀도 제가 말씀드렸고 아까 하이트론 얘기 나왔길래 하이트론도 영상을 보여드리면 안큰 말 오늘칠 정도 안에 강한 상승 나올 겁니다 그 신호로 지금 강한 매집 신호 나와있고 저점 다치는 중인데 이거 정말 오늘자 안 잡으면 후회하실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시예요? 몇 시죠? 8시 20분이네요 20분이면 아직 장 시작하기 전이니까 장 초반부터 일단 바닥 다진 거 확인했어요 이 구간 밑으로만 안 내려오면 무조건 매수하세요 무조건 매수하면 큰 수익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라고 하면 하이트론이거든요 자, 보여드린 대로 지금 9월 6일에도 9월 12일에도 지금 각각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하이트론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요 여기 보시면 제가 6일 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6일 이후에 지금 9일부터 해서 월요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상승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정말 큰 수익 보시면서 주주님들 좋아하셨고 영풍정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영풍정밀 이 날짜였죠 11일 날 아침에 추천드렸네요 사실 이거는 조금 전부터 추천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큰 상승 나오고 아직도 상승 중이죠 그런 만큼 매도타점 제가 잡아드리면서 좀 큰 수익 가져가신 분들 많으신데 이렇듯 정말 매일매일 밤잠 줄여가면서 열심히 분석하고 탐방도 하고 준비했던 종목인 만큼 자신있게 좀 추천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만큼 우리 주식에서 제일 걱정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새로운 어떠한 종목을 들어가야 될지 이 두 가지가 사실 메인 핵심이잖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라이브로 참여를 하면서 모자란 대응들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알아가시고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떤 종목이 정말로 큰 상승이 나오는지 내가 이거 담아서 수익 나올 수 있는지 확신한 종목들만 준비해서 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장 내일부터라도 라이브 참여하셔서 받아가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방법은 간단해요 제 번호 010-4892-9671로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꼭 선물이라고 보내주셔야 라이브 방송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 만큼 주식 오래 하시면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타점과 타이밍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그런 만큼 좀 발빠른 대응하기 위해서 항상 고민이고 혼자서 대응하다 보니 너무 힘들었다 혹은 지금 현 상황에서 좀 좋은 수익 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 들어가야 큰 수익 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모두 연락 주시면 제가 라이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